네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와 오늘 메뉴는요 BHC 신메뉴 핫소이바베큐인데 지금 이게 나오지 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이바베큐 리뷰가 있더라고요 핫소이바베큐는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핫소이바베큐 18,000원 배달료는 없고요 협찬은 아니고요 제 돈으로 시킨 겁니다 먹어볼게요 근데 여기 치킨이 이상하게 희한하게 연근이 들어있네요 연근 어우 짜 왜 있어 짠데 밥하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치킨 야 우리 벨라수님 아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통큰팽글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벨라수님 가까이 보여줄게 썸네일 만들어야 돼 썸네일 잘 먹었습니다 다리 어딨지 잘 먹을게요 벨라수님 고마워요 음? 오? 어? 핫소이바베큐인데 안 짜 아니 안 매워 음? 자작지근한데? 나쁘지 않은데? 괜찮다 이거 연근은 별로인데 치킨이 맛있네 근데 연근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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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은지 모르겠는데 재구매 의사 방송 외에 안있죠? 그렇게 안짜네요 생각이로 냄새는 되게 짜게 느껴졌는데 안짜네 저는 방송 외에도 먹을 것 같아요 가끔 자주는 아니어도 저는 원래 처갓집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시켜먹을 것 같애 마초킹보다 이거 마초킹은 너무 달지 않아요? 맛있다 이거 음 어이구 VHC 오랜만에 선방했네 음 콩투더군이 어디서 오시고 숙제 아닌데 18,000원 제가 주고 시켰는데요 제가 자동적으로 시킨 겁니다 근데 영근 이거는 아니야 왜 넣은 거야 이거 음 아니야 어우 짜 이건 뭐지? 고구만가? 감자깡 고구마야? 이거 왜 넣은 거지? 흠 흠 후투도 많이 어서 오시고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칠바 괜찮을 것 같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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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어도 안 짠데? 흠 연근 넣자고 하네 진짜 생각 없다 공감 아 동감하.. 저도 저도 왜 넣은 거야? 유튜브 생방 가끔 합니다 왜 넣은 거지? 아니 맛있다 이거 있는데 이거 흠 흠 흠 냄새 맡았을 때는 되게 짜보였는데 흠 맛이 있어 맛 좋긴 얼마인지 몰라요 만파탕은 아니고 똑같지 않아? 흠 근데 이거 밥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애 그러니까 연근이 에바 안 매워요 안 매워 전혀 안 매워 근데 이게 왜 핫솔다베큐야? 전혀 안 매운데 틈을 좀 할게요 냅병은 여수식이야 뭐 BHC에서 순위 몇이냐고 이거? 저는 2등 저는 BHC 붐바스티 제일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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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,000원이야 이거 18,000원 이 분 자면서 먹네 레전드 평생 재워줄까 너? 응? 재워줄까 평생? 맛있어 맛있어 욕은 하지마 욕은 하지마 나? 나? 라인드 누나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? 누나 180점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나 치킨갓 아.. 내 센스가 없어 이거 그거라고 할 거 핫솔 바베큐인데 한정판이라고 금가루 같이 묻혀있다고 한 18만원 부를걸 구운 치킨 아닌 거 같은데 센스가 없었어 내가 눈 좀 뜨라고 그만 좀 하세요 다 뜬 거야 얼마나 크겠다고 건들지마 나 눈 짜서 눈에 뵈는 게 없어 알아서 먹을게 아니 눈 안 떠도 다 입에 다 들어가잖아 내가 코로 먹는 것도 아니고 다 보고 있잖아 입안에 넣고 하잖아 지금 다 그린 누나 고마워요 근데 어떤 분이 녹방에다 그랬었더라 아 아니 눈이 왜 이렇게 샤프심 같은 건데 매력있다 증말로 이거 칭찬이야? 궁금해서 그러는데 누나거든요 저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저한테 후원도 안 해줬어요 후원도 근데 녹방에서 그렇게 했었더라구요 아니 눈이 왜 이렇게 샤프심 같은 건데 매력있다 증말로 이거 칭찬이야 나인인데 궁금해서 칭찬이 나인 잘 모르겠다고 욕이야? 나인도 왜냐면 이 누나가 저한테 후원도 많이 해줬거든요 푸름이 어서오고 저한테 악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저한테 악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저한테 악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네 20월 빨개요 음 전 괜찮아요 그냥 달짝지근해 그냥 진짜 저형적인 간장치킨 자극적이지 않아 근데 그니까 그니까 벨라수님 유튜브에서 또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 눈짝은 눈짝은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 은근히 있더라 은근히 음 쌍꺼풀 있는 거 싫어하고 음 그래서 그런가 개인 취향 아니야? 님들 쌍꺼풀 없으면서 큰 놈 좋아한다고 아 그래?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속쌍꺼풀이 있어요 완전 반전이지 가까이서 보시면요 속쌍꺼풀이 연하게 있어 진짜로 티 안 나게 마지막 연애 8년 전 안 보인다고? 착한 사람만 보여 착한 사람만 응 이거 보이지? 착한 사람만 보이는데 보여? 천사만 보이네 나가 말 심하네 천사만 보이네 하나 나 막말할게 저한테 얼구갔다고 아니 얼구갔다가 뭐라고 하신 분 님들 딸낳으면은 나 닮음 님들 딸 님들 님들 그냥 내 얼굴에 가발 씌는 거 나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 치킨 안 매워요 나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 맛 응 아 아 아 아 나 혼자 안 죽어 응 나 혼자 안 죽을려 치킨 저는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뽀잉니 어서주 르마 메추리안에 한길팡정 감사합니다 의사는 작년 11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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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시킬 때 연근 빼달라고 해 연근 나 이해가 안 돼 흠 흠 흠 흠 흠 흠 아멘